출생 시기가 갖는 그 오행과 그 풍수적인 그 상징이 있습니다. 이런 이유로 그 몇 가지 그 기질적인 그 특징이 있고요. 돈복 터지는 그 중요한 또 급수 지점도 조금씩 그 다르다는 것입니다.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활력이 넘칩니다. 외향적인 그 성향을 갖습니다. 또 한 번 그 목표가 주어지면 초지일관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고요. 또 성과를 내는데 그 무척 열심입니다. 그런 기질도 있고요. 또 성격도 낙천적입니다. 이런 것 등이 모두 그 여름이 암세하는 그 양의 에너지 또 태양의 에너지 또 오행 그 화의 그 에너지 때문이죠. 돈복이 그 활력 있는 그 행동력에서 또 크게 그 터지게 됩니다. 또 생일이 그 겨울이라면 그런 분들은 또 되게 그 신중합니다. 겨울이라는 그 시기는 사람의 그 정신적인 사고라든지 또 숙려기간이 그 눈에 띈 그 두드러진 시기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 접근 방법이 신중합니다. 진지합니다. 또 행동보다는 그 내면에서 치열하게 그 심사숙고하려고 하는 또 그런 그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죠. 또 학구적이고 또 호기심도 아주 강합니다. 감성적인 그 기질이 아주 그 강하다고 무시합니다. 문제 해결에 대한 그 해안을 찾는 데 또 뛰어납니다. 그래서 창의력이 요구되는 그런 일들에서 또 투각을 나타냅니다. 돈복이 그 지적인 문제 접근 방법의 그 차별성 그런 그 우월성에서 또 돈복이 크게 그 터지게 됩니다. 봄 가을에 태어난 분들은 그 계절의 그 간절기라는 그 특징이 있어서 그러는지 적응력과 그 유연력이 또 아주 그 돋보입니다. 대처력이 아주 뛰어납니다. 봄은 그 오행 나무의 그 기운이 중심입니다. 그래서 봄에 태어난 분들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또 겨울을 이겨냈다는 그 강인한 그 태생적인 그 자산 때문에 봄의 그 기운처럼 또 생명력이 넘칩니다. 또 신체적으로도 또 아주 건강한 그런 체질들이 많습니다. 늘 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도를 또 많이 하게 됩니다. 또 대인관계가 특히 좋습니다. 또 사람관계에서 그 돈복 터질 그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또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. 가을에 태어난 분들은 오행 금기운의 그 영향으로 특히 그 재테크에 아주 그 능합니다. 모든 것들을 항상 그 철저히 그 준비를 하는 또 치밀하게 그 계획을 세우는 또 신중하게 그 접근을 하는 이런 그 성향들이 강합니다. 그래서 실제 그 생활에 있어서도 악수를 둘 수 있는 그런 실패를 유도할 일들은 하질 않습니다. 냉철한 그 판단력이 돈복을 크게 그 터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또한 그 사사로운 그 감정에 얽히거나 감성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항상 그 심리적인 또 이성적인 그 판단을 하는 것도 또 특징입니다.